제가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아 영상만 보면 바디스윙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바디스윙 똑딱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내가 스윙을 진다는 방법, 그리고 오류 패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할 겁니다. 똑딱이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딱이를 해야 한다. 아니다. 저는 당연히 똑딱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풀스윙을 하는데 풀스윙에서 안 맞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플랜 A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라운드는 성공적인 라운드로 마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풀스윙에서 공이 안 맞아요? 그러면 스윙을 줄여서 하프스윙으로 그라운드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스윙을 구간별로 잘 익혀놓으면 내가 무너졌을 때 그걸 되돌리기도 쉽고 플랜 B의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저는 매우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똑딱이부터 제가 레슨을 하는 이유고요. 제가 가르치는 똑딱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드레스 때 이 왼팔과 오른팔 그리고 어깨가 이르고 있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를 시키실 때는 내가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 정도의 힘은 골프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윙 크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똑딱이는 클럽이 지면이랑 평행에서 평행까지 가는 것을 일반적인 똑딱이라고 보통 레슨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허벅지에서 허벅지까지 똑딱이를 진행을 해요. 허벅지에서 허벅지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중요한 구간을 충분히 익히고 넘어가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디 스윙을 익히는데 아 나 너무 패턴이 지금 꼬여 있어 그러신 분들 똑딱이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은 내가 빨리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내 몸 안에서. 왜 허벅지에서 허벅지까지 진행을 하냐면 허벅지를 지나서부터는 손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는 흰증이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가장 큰 클럽과 가장 작은 클럽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이 꺾이는 타이밍은요? 왜냐? 긴 클럽일수록 당연히 이런 모멘텀이 크게 일어나서 압력의 이동 폭이 커지고 짧은 클럽은 굳이 압력의 이동을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 당연히 손의 차례가 빨리 오면서 일찍 꺾이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요. 차이가 있죠? 압력 이동이 크면 당연히 꺾이는 시점은 늦어지고 압력 이동이 작으면 당연히 꺾이는 시점은 빨라집니다. 이런 부분에 약간의 클럽마다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일단은 손이 꺾이지 않는 시점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골프 스윙은 시작부터 주지만 우선 이런 작은 스윙 안에서는 압력 이동을 하지 않고 하체를 우선 견고하게 만드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축의 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스윙 안에서는 최대한 중심축은 잡아 놓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많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 스윙이 크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역동적인 모션이 들어가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팩트 존에서의 이런 얌전한 움직임들을 잘 느껴보자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똑딱이 중심축은 나의 척추 뒤에 있는 가상선을 우리가 보통 중심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하체는 최대한 견고하게 하고요. 나의 느낌에는 내 팔과 어깨가 이루고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 최대한 변하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축을 중심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똑딱이를 할 겁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만약에 그러면서 움직여지는 폭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체는 좀 견고하게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상체 움직임으로 느껴보실 거예요. 이렇게 느끼면 분명히 제가 하체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하체가 미세하게 약간씩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똑딱이 연습을 하실 땐 바닥도 쳐보시면 좋아요. 습관적으로 바닥도 쳐보시면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회전은 나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물론 이거는 스윙킹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씩만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의 느낌에는 척추되어 있는 가상선을 중심으로 약간씩의 턴이 이루어지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깨지지 않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분명히 지금 크지 않은 스윙으로 공을 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가속이나 감속 구간이 없이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박지에서 허박지 스윙 크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이런 똑딱이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정타가 나고 공이 똑바로 가요? 그러면 약간의 다른 이미지도 한번 느껴볼 거예요. 얼라이먼트 스틱입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으시다면 그냥 골프 클럽을 잡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내가 어느 느낌으로 손목이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드릴이니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나의 몸에 살짝 닿아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이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살짝 진행을 하게 되면 얼라이먼트 스틱이 살짝 떨어집니다. 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3cm의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작은 스윙 안에서도 나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딱 스틱을 붙이고 백스윙하면서 살짝 떨어뜨리고 팔로우스를 때는 떨어진 채로 나가게. 자연스럽게 작은 스윙 안에서도 핸드포워드를 익혀보자 라는 거죠. 만약에 핸드포워드가 잘 되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아무 연습도 안 되잖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핸드포워드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헤드가 포워드가 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돼? 이게 가능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나를 막으니까 이게. 아 얼라이먼트 스틱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똑딱이가 어느 정도 몸에 익으시면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도 한번 느껴보자 라는 거죠. 어드레스 때 닿아있는 게 백스윙에서 살짝 떨어지고 팔로우스루 때는 그 간격이 유지가 돼서 역시 떨어져 있게. 자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디스윙에서는 우선 이런 식으로의 일체감 있게 이등변 삼각형이 최대한 유지가 되면서 일체감이 있게 다니는 이런 매뉴얼들도 당연히 익히셔야 되시고요. 클럽 패드가 아까 얼라이먼트 스틱이 떨어진 채로 지나갔었던 이런 클럽이 늦어지는 이런 이미지도 바디스윙에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을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좋은 흐름의 상황들 금방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꼭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셔서 완벽한 똑딱이를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